안녕하세요 진골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어회화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바로 프렌즈라는 미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에요 자 우리 프렌즈라는 미드는 아주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시트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진골치가 이제 1년 넘게 영어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정회용사로서 월에 3만원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드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미드로 하는 건 처음이고 이 미드는요 1편 맨 처음에 해드리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는 유튜브에도 업로드해 드릴 거고 진골치 카페에도 업로드해 드릴 거에요 뭐로? 무료로써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 있죠 뒤에 내용 우리 정회용사들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진골치 강의는 그냥 무료로만 계속 볼 거다 그러신 분들은 무료로 계속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무료로 계속 보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영어를 관심있게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 이제 월에 3만원으로 정회용사 강의를 신청하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어 진골치가 그 월에 3만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벌자고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해서 직원치는 그거 아니어도요 그 이제 다른 일로 잘 이제 충분히 잘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여러분들 이렇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 지금 벌써 이제 한 스무 명 정도 스무 명 정도 이제 벌써 정회용사를 신청하시고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오프라인 강의를 바로 오늘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각 오전 3시 35분 입니다 하하 바로 어제인데 어 어제죠 근데 5시 정회용사 분들 오프라인 강의 오프라인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알 거에요 같은 옷이구나 라는 거를 자 어쨌든 요거 강의 촬영을 하기로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강의 촬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미드에요 프렌즈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 다 알 필요 없구요 누가 누군지는 제가 최비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요 자 갑니다 let's take a look hi what's wrong buddy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well what did the police say my thanksgiving leftover sandwich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ross it's just a sandwich just a sandwich look i am 30 years old okay i'm gonna be divorced twice and i just got evicted that sandwich was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someone ate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it's a nice sweater mess okay look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sandwich i mean i was gonna eat it myself but that would be incredible thank you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자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되게 심각해 보이죠 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심각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이 뭐냐면 에피소드 제목이 ross's sandwich에요 러스가 누구냐면 어 여기 있죠 there's a guy who wears a coat 자 코트를 입고 있는 저 남자 이름이 바로 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블루셔츠를 입은 사람이 바로 챔들러 이라는 친구인데 웃긴 친구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어 조시에요 조시인데 되게 얼굴은 되게 잘생긴 사람으로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머리가 비어있어요 텅텅 이제 탱탱탱탱 이렇게 나오는 친구고 여기 이 친구는 모니카 왜 갑자기 금발 이 친구가 이름이 생각이 안날까 어 나중에 알려줄게요 어쨌든 모니카 얘랑 얘랑 서로 남매에요 얘가 오빠 그리고 얘가 동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또 한 명 또 친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남자살 여자 셋이 바로 이 프렌즈를 통해서 만든 건데 남자살 여자 셋을 모르는 여러분 세대 차이를 좀 느끼지 아 진짜 뭐 그런게 있었어요 우리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이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른다 시트컴 요즘 하는게 뭐가 있냐 모르겠다 어 그런 친구들은 정말 나랑 까맣는 엄청나게 나이가 차이가 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하나하나씩 배워볼게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웃는 부분 여러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알잖아요 진짜 재밌거든요 한 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하이 한 번 더요 하이 하이 라고 했죠 한 번 해봐요 하이 한 번 더 하이 하이인데 하이 이게 아니라 느낌상 어때요 하이 이렇게 했죠 안녕 하이 하이 한 번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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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옛날에 버디버디라고 메신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 문자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되게 유행했던 게 바로 메신저였어요 집에 오면 컴퓨터에 메신저 창 딱 띄고 맨날 거기다 이렇게 막 띄고 있는 게 버디버디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네이토입니다 어쨌든 버디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What's wrong, buddy? 무슨 뜻이에요? 친구야 무슨 일이야? 제가 아까 잘못된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What's wrong? 야 무슨 일이야? What's wrong? 뭔가 뭔가 약간 조금 뭔가 인사를 하이 안 하고 하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무슨 일이야? What's wrong, buddy? 해봐요 What's wrong, buddy? 해봐요 야 무슨 일인데?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여러분들 들을 수 있나 봐봅시다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한번 돼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한번 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샌드위치라고 그랬어요 야, someone인데 someone은 뭐예요? 누군가죠? at work는 뭐예요? 일터에서란 말이에요 일터에서 원래 work가 일하다도 되는데 제가 따라해봅시다 work 한번 돼요 work 일하다인데 여기서는 직장이에요 at work 그럼 직장에서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직장에 있는 누군가가 ate 먹었다 뭐를요? 마이 샌드위치 내 샌드위치를 먹었어 근데 그게 나이가 좀 들어보이시죠 나이가 들어보이신데 누군가가 직장에 있는 누군가가 내 샌드위치 먹어버렸어 이거예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화가 나는 상태예요 화가 났습니다 한번 더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해봐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해봐요 한번 더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해봐요 자 한번 가리고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뭐예요? Someone 일터에서 뭐예요? at work 그러면 쭉 갑시다 일터에 있는 누군가가 뭐예요? Someone at work 먹었어 뭐예요? ate 내 샌드위치를 뭐예요? my 샌드위치 그럼 한번 의미동으로 해봐요 제가 한번 알려줘 볼게요 일터에 있는 누군가가 뭡니까? Someone at work 내 샌드위치를 먹어버렸어 뭐예요? ate my 샌드위치 그러면 쭉 한번 가봅시다 일터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샌드위치를 먹어버렸네 뭐예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듣고 따라해봅시다 그럼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해봐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자 지금 제가 해드리는 강의가 인풋 강의예요 아웃풋 강의예요 인풋 강의예요 인풋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listen and repeat 철저하게 인풋 강의예요 지금 듣고 따라하는 거 하잖아요 듣고 따라하고 또 샤드윙도 시켜주죠 진고치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기게 하려고 하는 인풋 강의예요 그럼 찌고찜이 그러면 인풋 강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찌고찜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당연히 늘긴 해요 근데 입으로 꺼내가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론으로만 수영하는 거를 막 수영하는 선수들이 막 수영하는 거 보면 음 저건 나도 하겠다 또 그러신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자분들도 조금 와닿을 수도 있겠다 축구하는 거 보면요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그쵸 막상 근데 하면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여러분들 대비해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죠 우리도 한번 그걸 잘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요 단순히 똑똑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상적인 대화 있죠 우리 아이 한 8살 정도나 10살 정도 되는 아이처럼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똑똑한 것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연습으로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익숙해지는 연습 자체가 바로 뭐다? 인풋 연습이다 인풋 연습으로 익숙해져서 이 익숙해진 걸 가지고 listen and answer 누군가가 한 말을 듣고 대답하거나 나 혼자서 try to speak something new 무엇인가 새로운가를 말을 하는 거 그것이 아웃풋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지금 하는 이 모든 수업은 listen and repeat은 받아들이는 수업이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한다면 인형이라도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네 머릿속에서 꺼내서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를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꺼내는 거 있죠 그게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꺼내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꺼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 listen 해도 되는데 듣기만 해도 listen and repeat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훨씬 더 빠르게 익숙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목청 터져려 여러분들한테 따라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알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해봐요 someone at work ate my 샌드위치 해봐요 그렇죠 일단은 누가 내 샌드위치를 먹어버렸어 나만 읽어버려요 한번 돼요 한 번 더 들어봐요 뭐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말 했냐 여러분들 못 웃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야 경찰이 뭐래? 이거예요 경찰이 뭐라는데? 이거 안 웃겨요? 되게 심각하게 일터에는 누가 내 샌드위치 먹었어 야 경찰이 뭐래? 뭔지 알겠죠? 말도 안 되는 거 같다가 이렇게 되게 슬퍼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리려고 해봐요 놀리듯이 경찰이 뭐래? 내 샌드위치 한 번 돼요 내 샌드위치 내 샌드위치 느낌상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네 추수감사절 레프트오버 샌드위치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레프트오버를 만약에 모르신다면 좀 남겨진 약간 그 남겨진 샌드위치야 느낌이 조금씩 오지 않아요? 그래서 레프트오버는 무슨 뜻이냐 남은 음식입니다 한 번 더 레프트오버를 해봐요 한 번 더 레프트오버 나는 남은 음식을 싫어해 뭐예요? I don't like 레프트오버 food 혹은 그냥 레프트오버를 하면 됩니다 I don't like 레프트오버 그런 것처럼 레프트오버는 바로 뭐라고요? 남은 음식 알겠습니까? 한 번 더요 해봐요 내 샌드위치 해봐요 내 추수감사절 남은 샌드위치라고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혼자서 엄청 심각해요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한 번 더요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무리요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그렇죠 해석하고 보니까 I can't believe 뭐예요? believe가 뭐예요? 믿다죠 I can't believe 나 믿을 수가 없어 someone just ate it 해봐요 누군가가 그냥 그걸 먹어버렸던 걸 믿을 수가 없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잇이 뭐예요? 잇? 잇잇잇 뭐예요? 샌드위치인데 그냥 샌드위치예요? 어떤 샌드위치? 레프트오버 샌드위치인데 그게 바로 언제 언제 거예요? Thanksgiving 레프트오버 샌드위치 근데 그거를 어디서 먹었어요? At work Someone at work 먹었다 ate 누구의 샌드위치? 러시스 샌드위치를 먹어버렸던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뭐야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해봐요 한 번 더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해봐요 그렇죠 러시스 쩌드위치 그러니까 지구가 뭐래요 러시스 쩌드위치 러시스 쩌드위치 뭐래요 러시스 쩌드위치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스 쩌드위치 해봐요? 이게 강색 딱 있거든요 러시스 쩌드위치 어떻게 해요? 러시스 쩌드위치 해봐요? 그래서 쩌드위치 해봐요? 그래서 러시스 그냥 샌드위치야 샌드위치잖아 라고 하니까 쩌드위치 뭐래요? 쩌드위치? 그냥 샌드위치라고? 한 번 돼요 러시스 쩌드위치 뭐래요? 야 나 서른 살이야 어? 서른 살이라고? 한 번 돼요 러시스 쩌드위치 러시스 쩌드위치 러시스 쩌드위치 러시스 해봐요? 이혼하다 란 말인데 비 디버스트 해봐요? 이혼 당하다 그 다음에 트와이스 해봐요? 두 번이죠? 트와이스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혹시 여기서 트와이스? 트와이스 두 번 말고 혹시 트와이스 들어본 적이 잘 없다? 아 여러분들 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꾸 오늘 늙다 젊다라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네 어쨌든 트와이스 트와이스라고 한 번 인터넷에 쳐봐요 뭐 나오나 자 어쨌든 트와이스 여기서는 두 번입니다 그래서 I'm gonna be divorced 트와이스 자 I'm gonna be 는 뭐야 I'm gonna be 나는 뭐 뭐 할 것이다 란 말이죠 Be divorced 뭐예요? 이혼을 당하다 트와이스 두 번 나 이혼을 지금 두 번째 당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나 지금 당하게 생겼어 란 말이겠죠 한 번 더 이혼을 이미 한 번 한 거야 I'm gonna be divorced 트와이스 I'm gonna be divorced 트와이스 해봐요 I'm gonna be divorced 트와이스 해봐요 한 번 더 I'm gonna be divorced 트와이스 해봐요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이혼 당하게 생겼는데 I'm gonna be divorced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I'm gonna be divorced 무려 I'm gonna be divorced 자 이거 모르는 단어로 나왔을 거예요 evict 해봐요 한 번 더 evict 쫓아내다 퇴근시켜달라거든요 근데 got 디비 티드 쫓김 당하다겠죠 나 나 이혼 두 번 당하게 생겼는데 두 번째 두 번째 이혼을 당하게 생겼는데 나 지금 방금 쫓겨났어 라는 거예요 퇴거 명령을 받았어 쫓겨났다 퇴거 명령을 받았어 쫓겨났어 해봐요 and I just got a vict 해봐요 근데 한 번 더 그 샌드위치 was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한 번 돼요 that 샌드위치 was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잘라줄게요 that 샌드위치 was the only good thing that 샌드위치 was the only good thing 무려 that 샌드위치 was only good thing 그 다음에 going on in my life going on in my life going on in my life 무려 going on in my life 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해석해 주는 뭐냐면 that 샌드위치 was the only good thing 까지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샌드위치는 유일하게 좋은 거야 going on go on 하게 되면 뭐가 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gone 계속해서 뭔가 되어가다 going on 되어가는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자 그럼 다시 카카카카카 무슨 말입니까 그 샌드위치는 유일하게 좋은 거야 되어가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좋은 거야 웃기지 않아요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하나가 그 샌드위치 하나만큼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잘 되어가는 거란 말이야 왜 이 사람 지금 자 이혼하다 뭐예요 이혼하다 divorce 이혼 당하다 뭐라고요 got got divorced 원래 got divorced 혹은 be divorced 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두 번 하게 생겼어 보여요 I'm gonna be divorced twice 그 다음에 쫓아내다 뭐예요 evict 쫓김 당하다 뭐라고요 got evicted 나 쫓김 당했어 보여요 I just got evicted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잘 되는 거 뭐라고요 his 샌드위치 무슨 샌드위치예요 그게 언제 거 Thanksgiving 그냥 샌드위치예요 leftover 샌드위치 누군가가 먹었죠 어디에서 at work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마구마구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약간의 아웃풋을 연습을 하면서 인풋 위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꺼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의 아웃풋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끼리만 혼자서만 연습하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아웃풋 연습이죠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거든요 오프라인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아웃풋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약간 진구찌의 저를 사이버상으로 화면으로 밖에 못 만나는 정말 저 멀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지방 멀리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구찌의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또 개최를 할 거예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만나서 할 수 있게 꼭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한번 돼요 무려 someone ate 그 다음에 무려 the only good thin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려 going on in my life 라고 했죠 자 다시 해석하면 누군가가 먹어버렸다 the only good thing 유일하게 좋은 곳을 되어가는 어디서요 내 인생에서 되어가는 아주 유일하게 좋은 곳을 먹어버렸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입장에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신 입장들에서는 뭐예요 뭐야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데 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더 해봐요 someone ate the only good thing 해봐요 someone ate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해봐요 going on in my life 해봐요 표정이 다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번 쉐도잉 해봐요 해보겠습니다 쉐도잉 쉐도잉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무슨 연습이라고요 listen and repeat 잖아 이것도 listen and repeat 무슨 연습이라고요 받아들이는 연습이라고요 input 받아들이는 연습 제가 이걸 왜 계속 말하냐면 이 취지를 뭘로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listen and repeat 을 아웃풋 연습한다 막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이 what's wrong 바디 이걸 내가 따라하니까 이걸 아웃풋한다라는 아웃풋 연습 떠들어보기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인풋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연습 익숙해지는 연습 빙이 하면서 연기하면서 쉐도잉 하면서 익숙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갑니다 시작 하이 what's wrong 바디 someone at work 자 다시 한번 자막 없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니다 자막 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풋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진고체랑 함께 연습한 이후에 잘 받아들여졌나 안 받아들여졌나 익숙해졌나 안 익숙해졌나 영어를 영어로서 받아들여졌나 안 받아들여졌나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갑니다 hi what's wrong buddy someone at work ate my sandwich well what did the police say my thanksgiving leftover sandwich I can't believe someone just ate it Ross is just a sandwich just a sandwich look I am 30 years old okay I'm gonna be divorced twice and I just got evicted that sandwich was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someone ate the only good thing going on in my life nice sweater best 뭐래요 연습부터 가서 가볼게요 nice sweater best 뭐래요 nice sweater best 라고 했어요 요거 있잖아요 원래 스웨터라고 하죠 우리나라마다 스웨터 베스트가 뭐예요 쪼키죠 스웨터베스트 하게 되면 스웨터베스트 한 번이니까 스웨터 쪼키를 말이에요 그래서 nice sweater best 해봐요 허우 그 쪼키 멋진데 이거예요 한번 해봐요 nice sweater best 해봐요 nice sweater best 해봐요 그렇죠 딴소리 하고 있어 이 모니카가 하는 말 이 말 되게 듣기 어려워질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okay look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sandwich okay look I have enough stuff for okay look I have enough stuff for okay look I have enough stuff for 여기까지 해봐요 hey look I have enough stuff 그 다음에 for one more sandwich for one more sandwich 무리야 for one more sandwich 느낌상 뭐 어떡한 것 같아요 아 나 샌드치 하나 더 있다 그런 느낌 오죠 거기까지 왔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one more sandwich I mean I was gonna eat it myself 한번 돼요 I mean I was gonna eat it myself I mean I mean I mean I mean I mean 무리야 I mean 그 다음에 I was gonna eat it myself 무리야 I was gonna eat it myself 그 다음에 무리야 but 이렇게 했죠 자 이거 한번 해석한 뭐냐면 hey look 야 나 I have enough stuff here I have enough stuff 해봐요 되게 빨리 했어요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sandwich I have enough stuff 해봐요 enough 하면 뭡니까 충분한 stuff는 뭐예요 어떤 것들이죠 so I have enough stuff 해요 I have enough stuff 난 좀 충분한 거 더 있어 for one more sandwich 나 샌드위치 한 개 더 있는데 난 조금 샌드위치 하나 더 있는데 I mean 내 말은 I was gonna eat it myself 보세요 나 나 나 나 나 스스로 나 먹으려고 했었던 건데예요 왜 I was gonna 거든요 원래 I'm gonna 한 거예요 뭐뭐 할 거야 하죠 근데 I was gonna 해요 I was going to 해요 나 뭐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I was gonna 나 하려고 했는데 이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나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하나 더 있단 말이야 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했어요 너 먹어 야 너 먹어라 이거예요 착한 동생이에요 한번 내요 오케이 오케이 I have enough stuff 오케이 오케이 I have enough stuff 해봐요 look I have enough stuff 해봐요 한번 해 look I have enough I have enough stuff 해봐요 그래서 축하 볼게요 오케이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sandwich 해봐요 hey look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sandwich 그 다음에 I was gonna eat it myself 해봐요 I mean I was gonna eat it myself but 해봐요 그쵸 that would be incredible 한번 내요 that would be incredible 무려 well well that would be incredible 그렇지요 우리 incredible 해봅시다 어려운 단어예요 믿을 수 없는 와 그거 진짜 that is so sweet 그거 정말 다 그거 정말 믿을 수가 없다 thank you that would be incredible well well that that would be incredible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무려 thank you so much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한번 내요 I still can't believe I still can't believe 무려 I still can't believe 그 다음에 someone ate it 무려 someone ate it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봐 뒤 앞에 부분에 thank you so much 이거 들어봐요 I still can't believe 이거는요 그냥 자기 혼자 좀 화가 나요 I still can't believe 앞에 지금 혼자 화나서 그런거에요 I still can't believe 무슨 말이야 난 여전히 믿을 수가 없네 누가 먹었다는 거 내 샌드위치인데 저 사람 몇 살? 30살이에요 30살 우리 30년 한 잔인 로스인데 내 샌드위치 누가 먹었어 내 샌드위치 내 믿을 수가 없네 이거에요 안 웃깁니까? 혹시 이건 안 웃기면 나 심각한 건데 나 혼자 웃긴 거면 나 혼자 생쇼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짐꽃이가 그 고른 이거를 나 웃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10명이면 한 8명은 웃고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한번 돼요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그럼요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해봐요 연기해야죠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해봐요 친구치도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나는 이 친구의 마음이 되게 공감이 가 나이도 똑같은데 자 한번 여기서부터 나이스 스웨데베스트부터 쉐도잉 해볼께요 레디 고 나이스 스웨데베스트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샌드위치 I was gonna eat it myself That would be incredible Thank you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자 다시 한번 나이스 스웨데베스트 My Thanksgiving Leftover I have enough stuff for one more 샌드위치 I mean I was gonna eat it myself But That would be incredible Thank you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someone ate it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단어 복습하고 오늘 마쳐도록 할게요 자 남은 음식 남은 음식 뭐였죠 left over 이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My Thanksgiving Leftover Sandwich 무려 My Thanksgiving Leftover Sandwich 무슨 뜻입니까? 네 추수감사절 Leftover 무슨 뜻이었어요? 남은 음식 샌드위치였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혼하다 뭐여 이혼하다 divorce 이혼 당하다 뭐여 be divorced 요거 그 다음에 두 번 뭐여 두 번 twice 한번 들어봅시다 I'm gonna be divorced twice 뭐여 I'm gonna be divorced twice 그쵸 나 이혼 몇 번 당했어요? 두 번 당할 거야 나 지금 이혼 두 번 당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쫓아내다 뭐여 쫓아내다 어려운 덕분에 그렇죠 쫓아내다 evict 쫓김 당하다 뭐여 got evicted 그러면 들어봐요 And I just got evicted and I just got evicted 무슨 뜻이요? 그리고 나는 난 바로 나 방금 쫓아났단 말이야 쫓아났어 그 다음에 뭔가 되어가다 두 글자 되어가다 이거 보여요 go on 그쵸 들어볼까요 한번 That sandwich was the only good thing 여기까지 보여요 That sandwich was the only good thing 그 다음에 Going on in my life 뭐야 going on in my life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 샌드위치는 유일하게 좋은 건데 어떤 거예요? 되어가는 내 인생에서 되어가는 유일하게 좋은 거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뭐야 믿을 수 없는 incredible 이라고 그랬죠 이거 들어봐요 That would be incredible 뭐야 well that would be incredible 그랬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야 와 그거 진짜 와 너무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와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진꽃이의 무료 영어 회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구요 혹시나 진꽃이의 강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꽃이의 이 카페를 잠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여기 카테고리가 쭉 있죠 여기에서 지금 진꽃이가 정규반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지금 애니메이션 만 업과 라푼셀 2편 올라와 있고 스피치도 이제 스피치 앤 뉴스 스피치 위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부분은 지금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업로드를 많이 해드릴 거고 지금은 정규반 정의용사 강의는요 라푼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 브라이언 트레이시 스피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정의용사들은 알 거예요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스피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위에 정의용사 공간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리핏 여기 복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알겠습니까 이거 꼭 꼭 꼭 꼭 꼭 꼭 꼭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습 프로그램 징코치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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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우리 개발자님께서 감사하게도 무료로 심지어 이거 이 뭐야 컴퓨터로도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가 연동돼요 이거 이거 지금 로스 샌드위치를 징코치가 여기 올려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징코치를 즐겨찾기 해주시면 볼 수 있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징코치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